안녕하십니까 하이하이보 오케이 갔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 아아 아아 네 사진도 없죠? 아 너무 많이 나오던데 사진? 지금 화날 것 같아 지금 화날 것 같아 아이씨 열심히 뽑아라다리 사지도 않고 이런 시야 열심히 화장하고 열심히 컨셉 잡고 찍었더니 아휴 네? 저기 40장 아니 아니 아 그러면 25장 35장 남았는데요? 이런 시야 아휴 화날 것 같아 아 모금도 안 주고 사진도 안 사고 혼나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사진 사세요 모금도 안 하고 내가 열심히 내가 열심히 부탁해서 여기 20분 더 쓰게 했는데 네 너무합니다 네 뭐 아무튼 네 어 네 오늘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 앞에 보면 화나요 앞에 보면 화나요 네 아무튼 너네 오늘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어 네 사진 사 사진 사 아 근데 너네 꼴등이잖아 네 오늘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네 사진을 함께해서 제대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쓰레기들을 가지고 나가주세요 제발 제발 저번 주에 누가 과자 먹고 가서 저희가 과자 쓸었어요 혼났어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드신 거 내가 가지고 나가주시길 바랍니다 아 그리고 약속대로 다음 주에 저랑 신이 형 버스팅 안 해요? 어 뭐죠? 네 어 네 사진도 안 팔렸잖아 난 진짜 약속한 건데 휴가다 휴가 휴가 아 저희는 팬들 있으니까 쓸게요 아 아 자 일단 내 멤버 아 멤버분들이 된다 내 팬분들 천천히 한 번씩 나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나 진짜 팬분들에게 안 들어온 사람들이 내 거 아니한거야 내 거 아니에요? 내 카톡 안 읽은 사람들 어 이거 가보십니다